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요 신문들도 이렇게 보면 고객들이 잠 늘어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거든요. 오늘 조선일보에서 가장 많이 읽힌 그런 기사가 뇌해춘법입니다. 그리고 치매 예방법을 가장 많이 읽었어요. 기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사가 보시게 되면 오늘 조선일보에 난 기사 가운데 가장 많이 본 뉴스가 건강 섹션에서는 건강 섹션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본 기사가 지금 여름에 보시는 기사인데 아주 잘 썼네요. 제가 며칠 전에 이 치매 관련된 문제를 한번 다뤘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런 기사에 눈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사가 굉장히 탄탄하니까 그냥 꼭 나이가 드신 분뿐만 아니고 젊은 분들도 한번 볼 만큼 이렇게 워낙 주변에 이제 이런 치매 정신을 앓는 분이 많고 또 치매 가족 구성 가운데 한 분 정도가 앓으면 경제적 부담은 물론이고 가족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자기의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고 이런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치매라는 것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뇌 세포가 죽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뇌 세포가 기능을 상실해 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딱 보면 뇌라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뇌는 뇌 세포가 있고 그다음에 뇌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수많은 시냅스라고 하죠. 그런 일종의 시냅스 망들로 이렇게 아주 수십억 개의 네트워크 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참 대단한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치매라는 것은 이런 여러분들 네트워크 망에 혈관에 뭔가 이렇게 쌓여 가지고 혈류가 이동 안 하거나 그런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여러분들 참조하지 않더라도 여기 뇌 세포를 강화하고 뇌 세포와 뇌 세포를 연결하는 그런 시냅스 망을 두텁게 건강하게 만들게 되면 혈류도 원활하게 이동하고 그렇게 하면 치매가 걸릴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뇌혈관이 여러분들 원활하게 피가 통하고 그다음에 그걸 많이 써 가지고 마치 근육하는 것처럼 두터워지게 되면 그러면 치매 발생 가능성을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죠. 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의사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이 의사분이 한 유튜브에 출연해 가지고 이런 말씀하신 내용을 기자가 아주 정리를 잘했네요. 치매는 한 번 걸리면 회복이 힘들고 최고의 치료법은 예방이 있는데 치매는 두뇌 기능 이상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두뇌 활성화를 통해 신경세포와 이들의 연결망인 신경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여러분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뇌 조직이 굵어지고 노화와 치매의 저항성이 생기고 그다음에 뇌혈관에 이런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게 되면 그게 예방책이다. 정지향 이대 서울병원 신경과 교수가 말씀하신 내용이 전문가 이야기하고 우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개 그런 생물학 지식을 갖고 갖고 있는 생활 지식하고 거의 일치를 하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인지활동은 인지활동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뇌혈관에 있게 혈류 흐름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혈관에 혈류 흐름을 장애를 주는 그런 음식물을 상가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의사선생님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치명적인 것이 알코올 같거든요. 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이제 술을 멀리해야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뭐 방송할 때는 방송에 집중하고 또 나중에 선거 나오면 선거에 집중하고 그렇게 하지 뭐 방송은 하는데 계속 뭡니까 그냥 선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하기가 자유지만. 자유 보시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시사 문제는 또 시사 문제대로 우리가 다루고 그다음에 또 이제 선거 문제는 선거 문제대로 다루고 이 뇌의 기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어느 능력회로 그래서 이제 뇌출혈 같은 게 일어나면 어느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손운동 관할 영역인데 이 둘을 동시에 사용하는 활동이 뇌기능을 크게 증진시키는데 손으로 새롭게 든 정보를 써보거나 그려보라는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손운동이. 그다음에 이제 뇌무게는 1.5킬로밖에 안 되지만 심장에서 박출되는 혈액의 25%가 뇌로 강하고 그만큼 뇌는 혈류 혈액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작동하는데 운동은 이런 뇌혈류를 증가시키게 되고 75세 미만이라면 매일 150분 정도의 경보나 배드민턴 같은 중강도 운동이 권장되고 한 번 할 때 15에서 20분 정도 운동을 지속해야 된다. 여러분 핵심이 두 가지네요. 인지기능을 계속해서 머리를 쓰라는 거고 그다음에 혈액 흐름을 원활히 하라는 거고 그게 딱 초점을 맞추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나오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줄여서 궁극적으로 치매를 예약하는 이른바 마인드 다이어트인데 동력 경화를 줄여서 뇌혈류 감소를 생기는 혈관석 치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소위 두뇌의 혈관의 혈류 흐름을 장애를 주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치매가 발생하는 것을 이게 혈관석 치매라고 부르네요. 아몬드 호두 견과류 그다음 마지막에 뇌는 근육과 같아서 많이 사용할수록 튼튼해지고 신경세포 사이사의 시냅스란 돌기들이 촘촘히 연결되어 나이 들어도 남아있는 한계가 일당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적으로 게으려나 육체적으로 게으르게 되면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는 분들도 걸릴 가능성이 있지만 똑같다는 이야기죠. 근육하고 뇌라는 것이 원리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전문가 의견에 대해서 독자들이 어떤 의견을 남겼는가 많은 분이 남겼는데 제 눈에 들어오시는 분은 치매는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으면 가정의 핵폭단이 터진 것과 같습니다. 모두의 삶을 피폐하게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주 필사적으로 자기의 그런 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도 조절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지적인 활동도 계속 하시고 알코올을 하지 않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농사 제매는 치매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모태 농사꾼은 그러나 옛날에 시골에 보면 평생 동안 농사를 지었지만 치매를 앓는 할머니들이 많이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렇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와인 등 술을 끊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네요. 약주 한 잔 이런 것도 안 해야 되는 거죠. 일하는 사람은 비교적 치매와 멀어집니다. 손을 움직이는 사람은 머리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자극이 되는 것입니다. 손글씨를 쓰는 사람이나 농사를 짓거나 공장이나 산업 현장이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일을 오랫동안 하는 것. 자 여러분들 오늘 뇌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전문가가 제시하는 내용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활 지식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네요. 가장 많은 분들이 본 거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에다 일상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선거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 다음 선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병호 tv에서 두 달 전부터 소개하기 시작한 책이죠.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세계 역사책은 많지만 기독교 관점에 보는 세계 역사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영국에서 폴 존슨이 기독교 역사를 썼지만 기독교로 보고서 세계 역사를 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계 사례에 좀 균형 잡힌 시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권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한국에는 크리스찬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도 교양적서를 한 번 권하고 싶은 것이 기독교로는 세계 역사 킨덤북스에서 나왔습니다. 김동주 박사 같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도둑놈들 정말 도둑놈들이라는 제목을 잘 정했죠. 도둑놈들 집사람이 정해준 건데 정말 좋은 제목입니다. 4.15 총선을 다룬 도둑놈들이 4.15 총선을 어떻게 도둑질했는지를 다룬 책이고 그다음에 지방선거하고 보궐선거를 어떻게 다룬 건지가 또 보급에 여러분들의 힘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